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26에서는요 독점 시장인데 우리 요 전에 핵심 주제 25에서 완전 경쟁 시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죠 독점 시장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점 시장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얼마냐 그리고 사회 후생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요거를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 봤던 거 좀 복습해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생산자가 무수히 많은데 독점 시장은 그 시장에서 한 개밖에 없죠 자 근데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R은 MC인 조건을 만족하는 곳에서 여기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 Q가 나온다고 했는데 독점 시장도 마찬가지에요 요 원리를 이윤 극대화의 조건이 바로 요겁니다 MR은 MC를 만족하는 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회 후생은 독점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하는가 그걸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독점 시장에서는 생산자 수가 하나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가격을 자기가 알아서 설정한대요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땠어요 무수히 많은 생산자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격에 영향을 못 받는 가격 수용자로서 행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수평이라 그랬는데 와 여기서는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빨간 줄로 해놨죠 너무 중요하니까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곧 시장의 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우리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은 우하향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 합니다 아셨죠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곧 시장 곡선이니까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 한다 독점 시장에서는 자 그래서 봐봐요 이 가격은 결정하는데 생산량을 가격이 비싸게 팔고 많이 팔 수는 없어요 가격이 비싸면 생산량은 조금 가격이 가격을 싸게 많이 팔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요거밖에 못 팔지만 가격이 이제 좀 내려가서 싸죠 그러면 이만큼 팔 수 있거든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입 장벽이 존재해서 장기에서도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 조건 중에 하나가 진입 장벽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장기에서는 초과 이윤이 다 소멸이 되는데 독점 시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에서도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장기에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없고 정상 이윤만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독점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장기에 장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에 자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급 곡선은 여러분들 완전 경쟁 시장에서 특히 단기에서만 존재해요 요거 알아두세요 어 왜 존재하지 않냐면 자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요 이거 뭐고 할 때 했냐면 우리 조업 중단점 있었죠 기억나세요 요전에 조업 중단점 조업 중단점이 평균 가벼운 비용 최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기보다 더 가격이 낮다면 조업을 관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가격들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지만 이 위에 있는 가격이 시장에서부터 시장에서부터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돼서 이렇게 가격이 나오고 가격이 결정이 되고 이 가격은 MR이니까 MR이니까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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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MR 곡선 그 즉 MC 곡선 요 우상향하는 MC 곡선 자체가 바로 공급 곡선이에요 어디에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 말은 봐봐요 이 MC 곡선은 뭐의 종속함수냐면 가격이 지금 외부에서 정해졌죠 가격이 외부에서 정해진 만큼 얼마만큼을 공급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MC 곡선인데 요게 곧 공급 곡선이거든요 요게 완전 경쟁 시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독점 시장에서는 얘가 가격을 지각 결정한다면서요 이렇게 가격이 외부로부터 오는 즉 P의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이 P가 시장에서부터 정해서 얼마일지 알 수가 없어 거기에 대한 함수인데 독점에서는 독점 시장 사장 마음대로 지가 결정하죠 그쵸 마음대로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냥 MC 곡선 한계 비용 곡선이라고 봅니다 아셨죠 한계 비용 곡선이 완전 경쟁 시장 단계에서는 공급 곡선이에요 어디 윗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조업 중단점 윗부분 여기가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그런데 한계 비용 곡선이 독점 시장에서 있기는 하지만 그걸 우리가 공급 곡선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가격에 의해서 수량을 이렇게 서로 함수 관계가 있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정하는 거니까 자 볼게요 독점 발생의 원인은 진입 장벽이 있는데 진입 장벽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죠 규모의 경제 막대한 초기 고정 비용이 있으면요 요거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규모의 수익 체증이랑 좀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독점화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 독점이라고 합니다 자연 대자연을 독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셨죠 자연 독점은 자연스럽게 독점화가 된다고요 뭐가 있으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으면 규모의 경제가 보면은 왜 평균 비용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소리예요 자 만약에 라면 갑돌이가 라면 만들려고 100조짜리 건물 하나 지었죠 그러면 라면 처음에 하나 만들었죠 그럼 이 라면 얼마예요 평균 비용이 휴가 1이니까 하나 만들 때 100조니까 라면 한 개 만들 때 이 라면의 평균 비용은 100조야 100조 두 개 만들면 그러면 라면 하나당 평균 비용 50조죠 세 개 만들면 33.3조 자 어때요 지금 수량을 하나 둘 세 개 늘릴수록 초기 자본 비용이 미리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숫자를 늘리면 계속 평균 비용은 하락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지금 점점 숫자를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거를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이러면 자연스럽게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을순이가 라면 공장을 처음에 만들어서 라면을 만들고 있는데 신규 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을 하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을순이는 계속 라면을 더 만드는 거야 막 100만 개 200만 개 막 만들면 평균 비용은 얘는 계속 하락하죠 그러니까 가격을 확확 낮출 수 있죠 그럼 처음에 나중에 후발주자로 들어온 얘네들은 그 가격 경쟁을 견디지 못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돼서 자연스럽게 독점화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독점화가 된다 자 핵심 예제 1번 노란도에 서면서 구두약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고양이 구두약밖에 없대요 노란도에서 고양이 구두약만 있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는 것 이게 뭐므로 보는 거냐면 지금 독점 시장의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그걸 봅니다 정답은 다섯 개 다 맞아요 다 맞아 근데 특히 중요한 건 1번이 뭐예요 고양이 구두약을 많이 생산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네 그러면 독점 시장에서 우리 그 후생 분석을 한번 좀 해볼 텐데 자 일단 우리 이거는 하나 그냥 한번 외우자고 나중에 제가 좀 따로 찍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독점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MR 곡선이 있죠 즉 한계 수익 곡선이 수요 곡선 밑에 있어요 항상 이걸 중요하세요 다시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이랑 좀 비교해 볼까 완전 경쟁 시장은 자 수요 곡선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뭐하고 같았냐면 가격이 여기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MR 이렇게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MC 곡선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MC 곡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생산량이 결정이 됐죠 최적의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이 결정이 됐고 즉 MR은 MC였고 MC와 P 가격은 요 세 개가 같았는데 독점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과 달리 이게 요렇게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수요 곡선 밑에 한계 수익 곡선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한계 수익 곡선은 수요 곡선 밑에 있다는 거 이 성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독점 시장에서 그리고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돼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이렇게 수평이라서 요 P는 가격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다는 게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독점 시장과 같은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요 놈이 어떻게 돼요? 요 밑에 한계 수익 곡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MC 곡선은 완전 경쟁 시장과 똑같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면 MC 곡선과 MR 곡선이 만나는 점은 바로 요 점이에요 근데 이윤 극대화 원리인 MR은 MC 즉 요 점에서 독점에서 이윤 극대화의 생산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그래서 요기에 요렇게 정해졌어요 어떤 점? MC는 MR인 요 점에서 정해졌죠 그런데 가격은 수요 곡선과 만나야 되는 점이니까 여기가 가격이 아니에요 더 올라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더 위에 있는 가격은 여기에 형성돼요 근데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MC 곡선이 곧 공급 곡선이었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과 한번 비교해 봤을 때는 독점 시장의 가격이 더 크죠 바가지 쉬운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안 좋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요 양이야 양 이 양 있잖아요 요 생산량도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독점 시장이 훨씬 적죠 쓸 게 많으니까 다시 요거를 좀 꺼내서 그래서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독점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 좋겠어요 독점 시장에서 좋겠어요 사회 후생 전체를 봐서 완전 경쟁 시장이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보다 독점 시장의 생산량이 더 작기 때문이야 왜냐 자 이제 여기 후생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후생 분석을 이제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교재에 제가 적어놨어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후생 분석을 적어놨는데 원래 거기 소비자 잉여가 뭐라고 나왔어요 ABCDE죠 소비자 잉여는 완전 경쟁 시장이었으면 요렇게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FGH 요렇게 생산자 잉여가 됐겠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잉여는 요렇게 됐을 거예요 요렇게 요 삼각형 큰 삼각형 그런데 자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독점 시장에서는 여기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생산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생산자 잉여고 소비자 잉여는 A, B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적어놨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자 소비자 잉여는 더 줄고 공급자 잉여가 더 훨씬 늘었죠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 소비자 잉여를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뺏어온단 말이에요 CD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독점 시장이 되면 완전 경쟁 시장보다 생산량이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줄었다고 그래서 얼마만큼? 요만큼의 후생 손실이 발생해요 후생 손실 즉 초과 부담 사중 손실 뭐 여러 개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어떻게 독점의 폐해가 바로 이거란 얘기에요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나쁜 게 요거 때문이야 다시 그러면 독점이 왜 독점이 왜 완전 경쟁 시장보다 안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더 적게 생산하거든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적게 생산하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적게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후생 손실이 생기고 그 다음 원인은 그 다음 거 뭐다? 요거죠 자 기업이 소비자의 잉여를 뺏어가고 있어요 이런 어떻게 뭐 어떤 그 빈부의 차라던가 뭐 그런 그 형평성의 문제도 또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적게 적게 만들어서 적게 만들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용어 하나 좀 알아볼까요 자 X의 비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독점 기업들은 이렇게 초과 이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최대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서 기술 개발도 잘 안 하고 기술 개발도 잘 안 하고 그냥 초과 이윤만 누리면서 안분지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효율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X 비효율성 이름을 뭐라고 갖다 붙일까 고민하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X X가 변수 아닙니까 X의 비효율성이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독점 기업이 아주 좀 안 좋은 면을 강조한 건데 경제학자 중에 슌페터라는 형님이 계세요 이 슌페터는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가 누구이냐면 케인지라는 위대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설로만 내려오는 그런 경제학자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내가 케인지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제 후대에 이분은 되려 후대에 굉장히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 그래 케인지의 라이벌이라고 불릴 만큼 뭐 그 정도는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케인지와 이분과의 관계도 되게 재밌습니다 가령 슌페터의 가장 사랑하는 그런 제재가 있었어요 자자 아끼던 제자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케인지한테 뭐 이렇게 간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살아계셨을 땐 그렇게 큰 빚을 못 봤던 되게 재밌는 경제였어요 아무튼 근데 이 슌페터 이 학자는 어떤 걸 주장했냐면 완전 경쟁 시장은 어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 연구개발 기술개발을 새로운 기술개발을 할 거를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독점기업은 그나마 초과이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초과이윤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독점은 오히려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 장점을 주장한 사람은 그 기업들이 서로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더 기술개발을 해야 되더라 이런 주장도 있겠죠 둘 중에 어느 게 맞느냐 몰라요 아직 실증적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뭐 주장들은 나와 있는데 서로 막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어요 주장이 그래서 이런 주장도 있더라 독점을 옹호하는 이런 주장도 있구나 이것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이 문제 나름대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요거만 알면은 독점시장에 대해서 구조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봐도 되는데 보세요 이은국 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의 한계비용 자 이번에 독점기업이잖아요 그죠 한계비용이니까 요거 mc네 그죠 그 다음에 한계수입이니까 요거 mr이잖아요 이 같아지는 생산량 아 그러니까 지금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수준이 100개라는 거네요 이며 이 생산량 수준에서 독점기업이 책정한 가격은 20원이었댑니다 자 그럼 평균 생산비용은 12원일 때 이때 틀린 것은 틀린 것이 않는 거죠 자 이 기업의 이윤은 800원이다 자 이윤이 800원인지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이윤이란 것은 어 TR에서 토탈 레벤유에서 어 토탈 TC를 빼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게 요게 파인데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어 총 100개 생산했죠 근데 가격이 2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TR은 얼마냐면 100개 곱하기 20이에요 그죠 그러면 토탈 코스트는 얼마냐면 요거는 평균비용 곱하기 Q 하면 되죠 근데 아까 평균비용이 얼마였어요 12원이었죠 그죠 거기다가 100개니까 100이에요 그러면 100 곱하기 20에다가 12 곱하기 100배면은 얼마에요 2000에서 1200배니까 이윤은 800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윤은 800원이 맞는 거네요 그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100개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란 말은 곧 뭘 의미하냐면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같아지는 생산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같아지는 생산량은 100개다 맞고 그 다음에 자 요 문제가 그래서 핵심이에요 사실 자 생산량 100개에서의 한계비용은 20보다 작을 것이다 생산량 100개에서 한계수입은 20보다 작을 것이다 이 20이 뭡니까 요 20이 지금 책정한 가격이죠 가격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독점에서의 가격이에요 독점에서의 가격 그 말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독점에서의 가격보다 작다는 것일 텐데 자 봐봐요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독점의 가격이 지금 20이라는 거죠 그죠 독점의 가격이 20이에요 근데 한계비용과 그때의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은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은 지금 MR은 MC 여기에서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 더 밑에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그죠 요게 MC하고 MR일 텐데 MC는 MR일 텐데 가격이 독점 가격보다 당연히 밑에 위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맞는 거네 둘 다 작을 거죠 최적의 생산량에서는 가격보다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더 낮을 것이다 평균비용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평균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면 생산량 100개에서의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작을 것이다 틀렸죠 왜? 우리 평균비용이 증가하고 있을 때 평균비용이 증가하고 있을 때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더 커야 되고 평균비용이 감소하고 있을 때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더 작아야 된다 여기에 한계값과 평균의 관계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평균과 한계관계 아셨죠 문제 나름대로 상당히 까다롭죠 여러분들이 요 그림만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그림의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수요곡선 밑에 MR곡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수요곡선 밑에 MR곡선이 있고 MR은 MC인 요점이 가격보다 밑에 있잖아요 요렇게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독점을 이제 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점 규제하는 이유를 봤지만 생산량이 완전경쟁 시장보다 적으니까 후생 손실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독점을 규제합니다 그런 독점의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점에 대한 정책 수단이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경쟁 체제를 유도하게끔 뭐 구조를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국가에서 아예 그 기업을 사버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경제학에서 중요한 거는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가격의 규제와 조세 부가인데 자 이거부터 먼저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씩 한번 보면 경쟁 체대의 유도 같은 거는 반독점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 혹은 카르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데 미국에서 강제적으로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30개로 강제 분할한 예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도구초폼 피소 그래서 독점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공기업화 아까 여기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아예 그 독점 기업을 사버리는 거야 그럼 문제가 끝납니까? 그렇죠? 안 끝나죠 그럼 그 공기업이 또 비효율성이 생겨요 공기업은 사기업이랑 틀려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 위에 두 개는 그냥 참고를 안 하듯이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경제학에서 중요한 건 독점 기업에서 조세부가 하면 야 너 독점이니까 너 세금 좀 맞아봐 세금을 때렸어 그럼 이게 행복하게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세금을 때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봐봐요 세금 때리면 여기에 있는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생기죠 MCT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MR 곡선하고 만나는 점은 이 점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여기에서 세금 맞은 가격이 형성되고 그리고 수량은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세금을 때리면 생산량이 더 줄어들어 가격은 더 올라가요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세부가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효율성을 제거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되려 시장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소비자에게 수량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가격의 규제 가격의 규제가 네 번째인데 문제는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 즉 자연 독점 시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평균 비용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을 때가 평균 비용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구간에서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한계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아까 전 그림에서 이걸 다시 간단하게 그렸는데 MR 곡선과 MC 곡선인 이 점에서 원래 독점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한계 비용에서 규제한다는 말은 이 한계 비용 이 한계 비용과 가격과 일치하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시장 완전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공급 곡선이었으니까 여기에서 하면 비효율이 없어져서 완전 경쟁 시장의 수량과 동일하게 되니까 비효율이 없어지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크게 문제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이 독점 기업의 비용 구조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의 한계 비용을 정부가 이거를 알아야지 얘를 이렇게 규제를 할 텐데 한계 비용이 얼마인지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평균 비용 알기는 쉬운데 왜냐하면 평균 비용은 어떻게 알면 되냐면 총 만들어진 개수에다가 Q를 나눠버리면 평균 비용인데 한계 비용은 그게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얼마가 더 들어가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독점 기업이 적자를 발생해요 그래서 가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적자가 이만큼 생겨요 왜냐하면 가격에서부터 평균 비용을 뺀 걸로 우리가 적자를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만큼의 적자가 발생을 해 가격보다 더 밑에 위에 있죠 비용이 그러니까 이만큼의 적자가 발생을 해서 이거를 적자 단점이 평균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한계 비용이 작기 때문에 적자다 그러니까 더 작죠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작다는 한계 비용이 작다는 가격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자이고요 그 다음에 한계 비용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에 적자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가에서 이거를 적자를 자기가 메워준다고 생각해줘봐요 그럼 엄청난 재정의 낭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그럼 너무 좀 안되니까 우리 평균 비용으로 가격 설정해볼까 방금 전에 이 평균 비용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으니까 이번엔 이 평균 비용으로 한번 가격을 설정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MC 곡선 즉 평균 비용이 더 작지 않습니까 아니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원래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가장 효율적인 점이 이 점인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존재하죠 여기 위에서 가격을 여기에다가 설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적자는 보지 않겠죠 왜냐하면 평균 비용에 설정하니까 여기는 초과이윤도 없고 그 다음에 적자도 보지 않는 점에서 생산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가장 효율적인 생산점은 이 점인데 더 적게 생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 MC 곡선이랑 만나는 점에서 최적의 생산율인데 MC 곡선은 항상 평균 비용 곡선보다 하방에 존재하므로 얘네가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공급량이 감소해요 여전히 이만큼의 사중 손실을 발생한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위에 얘네들의 단점은 뭐예요 한계 비용으로 설정하면 어떤 경우에 규모의 경제가 있을 때는 한계 비용으로 만약에 가격을 설정하면 효율성은 좋아지는데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만큼의 적자가 생겼죠 그 기업에 그런데 적자를 없애자고 평균 비용으로 설정을 하면 적자는 없어지지만 어떤 문제가 또 생겨요 효율성의 재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냥 이전 상태로 효율적이지 않은 비효율적인 즉 생산량이 더 적은 상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둘 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 가격 규제가 들어가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독점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독점 시장 일단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독점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보다 더 비효율적입니다 왜 비효율적입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량이 더 적어요 생산량이 완전 경쟁 시장보다 더 적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 경쟁 시장보다 가격도 더 비싸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MR 곡선이 수요 곡선의 밑에 있기 때문에 MC 곡선과 만나는 이 점에서 그죠? 이 점에서 그림을 다시 볼까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점에서 생산량 결정되고 가격은 이 위에서 결정되죠 그죠? 그래서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격이 MC인 점이 아닌 점에서 생산이 된 즉 P는 MC인 점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효율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고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규모의 경쟁 일단 일단 그거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됐어요? 더 안 좋아졌어 독점 기업한테 너네 독점이야? 세금 맞아라 하고 때리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량은 더 줄어서 더 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려 하는데 만약에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평균 가격으로 설정해도 안 좋았고 한계 가격으로 가격을 설정해도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면 독점 시장에서 제가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수요 곡선이 직선이어야 돼요 이거 반드시 독점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인데 한계 수익 곡선이 이렇게 항상 수요 곡선 밑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이 수요 곡선의 두 배예요 근데 이 Y절표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그러면 수요 곡선 밑에 MR 곡선이 항상 존재하느냐 이 수요 곡선이 뭘 나타내냐면 가격을 나타냅니다 가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팔 때 100원을 받았으면 두 개 팔 때는 90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낮춰야 돼요 많이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서 만드는? 이 수요 곡선에서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곧 가격이고 가격이 뭐로 의미하냐면 평균 수입을 의미합니다 이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처음에 하나 팔려면 100원의 가격 두 개 팔려면 90원 가격 세 개 팔려면 80원 네 개 다섯 개 10원씩 이렇게 줄여야지 더 많이 파는 그러니까 이게 직선의 직선의 수요 곡선 즉 가격을 가지고 있는 이 독점 수요 곡선이 있다고 하면 자 보세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하나 팔 때 100원이니까 100원이죠? 두 개 팔 때 9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 수입이 180원일 테니까 2로 나누면 90이죠? 총 수입은 그대로 100 자 세 개 팔 때는 80원 받아야 되니까 8, 3, 24 240원 그죠? 평균 수입은 3으로 240 나누면 80이죠? 봐봐요 지금 평균 수입하고 가격하고 똑같죠?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서 가격이나 평균 수입이나 다 같습니다 같을 거예요 안 봤지만 7, 4, 28원이니까 280 그죠? 그 다음에 6, 5, 30원이니까 30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개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자고요 한 개 수입이 처음에는 하나 팔 때 100원 들어오니까 100이죠 그죠? 두 개 팔 때 보세요 두 개 팔 때는 총 수입이 180이니까 한 개 수입이 100에서 80 늘었으니까 80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팔 때는 보세요 180에서 240 늘었으니까 빼면 60이죠? 봐봐요 지금 위에 평균 수입 즉 가격하고 평균 수입이 수요 곡선이잖아요 얘네들은 10씩 줄어들잖아 근데 얘는 지금 얼마씩 줄어들고 있어? 20씩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한 개 수입 곡선이 밑에 있는 거예요 수입 곡선보다 더 급격하게 감소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벌어지느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지우개를 좀 지울게요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한번 봐봐요 이거 이해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하나 팔 때 100원 받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두 개 팔잖아요 두 개 팔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 개를 팔면 요 앞서 있던 요 하나까지도 같이 90원을 받아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가격이 10원 줄었는데 요걸 두 개 팔라 그러면은 어떻게 두 개 전부를 다 90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두 개 팔 때 하나는 100원 받고 하나는 90원 받는 게 아니라 둘 다 90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럼 세 개 팔 때 만약에 80원 받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 둘 세 개 모두 80원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면적은 어떻게 해? 포기해야 돼 요 포기하는 값이 한 개 수입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됐어 그럼 이해 안 하셔도 돼 그냥 외워요 외워 외우는 게 좋아 이거는 요거는 좀 나중에 머리를 식혀가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른 강의 할 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너무 그렇게 목숨 걸고 이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 요 정도 설명 드렸으면 이해 하셨어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식으로도 한번 이해해 볼까요? 식으로 자 보세요 요 수요 곡선이 예를 들어서 좀 계산하기 쉽게 간단하게 할게요 P는 10-Q 근데 요게 뭐라 그랬습니까? 요게 평균 수입이랑 같은 거라 그랬죠? 요 평균 수입이랑 가격이랑 같으니까 수요 곡선이 곧 평균 수입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AR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요게 Q분의 TR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TR은 TR은 AR 곱하기 Q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TR을 구해보죠 그러니까 총수입을 구하면 TR은 요거 10-Q에다가 곱하기 Q를 해요 그러면 10-Q 제곱 아니 10Q-10 제곱이잖아요 자 여기 다시 글씨 지어보니까 다시 요거는 10Q-Q 제곱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한계 수입을 어떻게 구했냐면 한계 수입을 총수입을 미분하면 됐죠 Q로 미분하면 그래서 이거 Q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MR은 10-EQ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식하고 우리가 봤던 요 식 요거 요게 수요곡선이죠 지금 절평값이 10으로 똑같죠 근데 기울기는 여기 1인데 여기 2잖아요 기울기가 2배잖아요 식으로도 이렇게 나와요 아셨죠? 근데 아까 제가 여기에 좀 그렸던 그 앞에 것까지 가격을 낮추면 앞에 것까지 싸게 받아야 되니까 3개나 4개 팔면 4개 팔면 앞에 3개도 똑같은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한계 수입이 더 팍 낮아진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우리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독점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봤는데 독점 기업의 가장 큰 특징도 뭡니까? 그쵸? 완전 경쟁 시장에선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이 수평이었지만 독점 기업은 시장 수요곡선을 곧 자기의 수요 개별 기업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업이 수요곡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한계 수입이 평균 수입보다 더 밑에 있고 그런 특징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주제는 우리 가격 차별인데요 이것도 독점 기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공부하러 가보죠